최근 원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몇 달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위챗 등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 환율로 환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가짜 환전상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아 400만 원이 넘는 한 학기 등록금을 날린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이 유학생은 자신의 중국 계좌에서 환전상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자신의 한국 계좌로 원화가 들어왔지만 돌연 계좌가 잠겼다고 합니다. 은행에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돌려줘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짜 환전상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뒤 피해자에게 이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등록금을 잃은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린 겁니다. 유학생은 아니라고 했지만 은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으로 받습니다.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유학생 간담회 등을 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의윤입니다. JTBC 정의윤입니다. 감사합니다.